아들의 한 맺힌 절교, 국가가 왜 존재하는가? 라는 물음을 저희 김진애 돌직구쇼에서는 오늘 첫 주제로 던집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지난 17일 이런 발언을 했었죠. 지금 경제 민생이 어려운데 월북이고 아니고가 뭐가 중요하냐.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월북이고 아니고가 중요하지 않다면 왜 그렇게 월북으로 단정했느냐라는 비판을 한 바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친북 이미지, 뭔가 북한에 굴복했다는 이미지를 만드는 소위 신색깔론적 접근이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지, 그분이 월북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뭐가 중요합니까? 사과를 받았습니다. 그걸로 마무리된 사건 아닙니까? 민주당에서는 월북인지 아닌지가 뭐가 중요하냐, 북한에게 사과받았으면 된 거 아니냐라는 기조입니다. 과연 유가족, 특히 아버지를 잃은 아들도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이 주장에 동의할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상호 의원님께. 이대준 씨, 아들이에요?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처참한 고통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에서 월북이란 단어의 무게를 안다면 한 가족을 묻어버리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2차 가해 국민이 심판할 것입니다. 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월북 여부가 중요하지 않다면 왜 그렇게 월북이라 주장하며 무마시키려 했습니까? 당신 등발 아는 증거로 월북을 믿어라. 라는 건 반인권적입니다. 북한에게 사과받았으니 됐다. 라는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주장에 대해서. 누가 누구한테 사과했다는 것입니까? 김정은이 저에게, 제 가족에게, 제 어머니에게, 제 여동생에게 사과했습니까? 그리고 제가 용서를 했습니까? 무슨 자격으로 사과를 받았으니 다 끝났다. 라는 말을 내뱉습니다. 우상호 의원의 소속은 북한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라고. 이 희생된 공무원의 아들, 피살 공무원 아들은 분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논쟁은 시작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박정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과받았으니 됐다. 월북인지 아닌지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라는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주장에 대해서. 피살 공무원 아들은 이렇게 지금 편지를 썼습니다. 글쎄, 아들은 당사자가 본인이 아버지에 관한 일이니까 좀 더 감정이 많이 섞여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그냥 일반 국민의 입장으로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 일을 좀 더 터보면 그때 당시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사과라는 것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서 좀 석연치 않게 우리 정부가 발표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첫째, 우리가 사람들이 모여서 국가를 형성하고 세금을 내고 이에 따라서 치안, 국방 통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가장 기본적인 일이잖아요. 그동안 어찌 됐던 연휴인지 국가가 있는데 그리고 우리 국민이 가서 뭔가 잘못된 일로 저런 일을 당했는데 왜 그 건에 대해서 분명하게 어떤 일이 있었노라고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금 없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의 사실관계를 분명히 알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야당이 저렇게까지 반응을 하는지 우선 잘 모르겠고요. 두 번째는 백번, 천번 양보해서 월북이다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월북했음 저렇게 사살을 하고 시신을 훼손해도 우리 정부는 아무 말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북한에서 때로는 오는 우리 북한 주민들 볼 때 우리 정부는 어떻게 그들을 대하고 북한과 어떤 통신교류를 통해서 넘겨주고 혹은 여기에 남는지를 돌아보면 저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로서 저렇게 피끓는 절규를 했지만 그거와 별개로 우리 사회가 다시는 저런 일이 없도록 그다음에 국가는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인권을 얘기했던 그리고 국민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했던 한때나마 그래도 정권을 유지했던 야당이라면 저는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가벼운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과받았으니 다행이다. 사과받았으니 다 끝난 일이다. 라는 민주당 비대위원장의 발언에 시청자 여러분들은 동의하십니까? 사과받았으니 정말 다 끝난 일이다. 우리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상당히 좀 궁금해집니다. 많은 의문점이 남는 사건이었습니다. 월북인지 아닌지 여야가 지금 정쟁을 하고 있는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과연 문재인 정부가 우리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남북관계 훼손이라는 리스크를 감내하고 과연 구조를 하려 어떤 시도를 했는지가 의문인 가운데 북한에게 사과받았으니 다 끝난 일이다. 과연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이 발언에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도 상당히 좀 궁금해집니다.